커맨드 앤 컨커 해보셨어요 공협주님? 예 해본적은 없는거 같아요 아 해본적이 없다라 그럼 오늘 사실상 저희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고 그냥 공협주님은 들러리를 서기 위해 오신거네요? 아이고 그런건 아니고 또 아무래도 그 초심자의 행운이란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? 아 초심자의 행운? 으응 예예예 오케이 저 이제 들어갈게요 오판 오판 3승으로다가 끝나고 바로 하기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애교 바로 그냥 애교 바로 그냥 아 예 시작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갑니다 전장에 접속합니다 처음에는 NOD로 간을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전장이 이렇게 되있다고? 혁주님의 전략? 어 벌써벌써? 뭐야 이거 뭐야 이것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웬 게릴라 개똥게를 들고 왔어 아 형님 똥개라뇨 형님 똥개 아닙니까 똥개 누가봐도 아 무슨 똥개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무슨 똥개 형님 우리 귀여운 멍멍이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멍멍이가 똥개 맞잖아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멍멍이가 똥개 맞잖아요 어떻게 똥개미가 그게 그럼 무슨 뭐에요 저쪽으로 아이오 우리 플러치터 살짝 빼고 살짝 빼고 살짝 빼고 컨트롤 컨트롤 좋아 컨트롤 좋아 컨트롤 좋아 아 컨트롤 안되죠 토탑이죠 그냥 컨트롤 의미가 없죠 그냥 탱크가 짱이죠 탱크가 짱이면 나도 탱크 뽑죠 뚜씨 아야 너무 쎄 아 뭐야 막 들어가네 아 들어가죠 우와 안되냐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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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아 이게 또 얘네가 어 해자에 딱 들어가면은 쎄거든요 오케이 탱크는 공중을 공격을 못하죠 그렇다면 공중을 공격할 수 있는 그미를 뽑으면 되죠 그미 영어로 스파이다 스파이다 아 너무 쎄 아 아 아 오케이 스파이다 모르신다 스파이다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오면 지 오벨리스크 이이이이이이이이 쭉씨 아 너무쬄이 아 오케 이걸로 이걸로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2이이이이이이이이쭉 쭉씨 이야 평 느낌이 네 다른 전략에서 속력해요 아니야 이거 끝났다 끝났다 이거 못망다 어ion 어 뭐야 이 개傘 뭐야 개傘 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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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야 웃음 나왔다 웃음 나왔다 동아랑 거기 있어야지 인마 오케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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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득벌레 지득벌레 야 내가 먹었는데 왜 니가 쏴 아니 이런게 왜있어 내가 먹었는데 왜 니가 쏴 댕댕이 파움이 났네 어 버드가 있는데? 무슨 버드가 무슨 버드가 유닛이 너무 없어 중간을 먹어 잠깐만 이게 아니지 와 너무 쎄 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형 여기 지어버린게 어디있습니까 아 어디있길냐 여기있죠 샌드홈 모르시나 샌드홈 내리다 내리다 내다 한마디 내리다 한마디 내리다 하거도 하거도 그렇지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무빙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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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가 마가마가 그렇지이 들어가지마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치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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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핵커드 말사이스이스 그렇지 와.. 이거 진짜 지눈 줄 알았다 와.. 혁준이 좀 오.. 하는데? 전략적이야 동혁준이 아.. 혁준님 뭐 애교 한 번 보겠어요 아하아 이번엔 저도 GDI 해봤습니다 아 뭐 뭐 이 뭐 GDI 가면 더 좋고 뭐 그러면 더 나쁘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싱토퉁아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노드로다가 이렇게 할때는 살살살했지만 이건 달라요 미사일 발사 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 끝났다 끝났다 이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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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일 발사 아 공혁진이 2대0입니다 아 탱크가 좋네 기계한테 아 역전이 2대0이 아 이거 뭐 너무 빨리 끝나는거 아닙니까? 아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제가 역전 들어갑니다 일부러 하고 싶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전체 조합이 이게 음 요고 요고 이게 달달하게 이번엔 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 조합 괜찮아요 요고 제가 이 조합으로 필살기 한번 준비해봤어요 필살기 저는 약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어떤 저 컴퓨터 두뇌로서 필살기 준비했기 때문에 3 2 1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타베스터 레디 2 2 2 2 2 2 2 2 2 3 2 2 3 빠른 헤리콥터 오케이 깜짝 놀랐겠죠 아 아 오케이 패스트 무탈 같은거죠 예 빠헬 어 오케이 전략의 승리 아 패스트 무탈 아 이거 그냥 그냥 못 끝납니다 여기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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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천천히가 천천히가 그렇죠 몸빵하고 뒤로좀 빼고 그렇죠 아 아 우리 오르카 오르카 아 이거 뭐지 아 아 잠깐만 이걸 내가 다먹어놓고 잠깐만 이걸 내가 다먹어놓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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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걸 좀 억울했다 어 이동하면서 와르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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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택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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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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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닛레이디 어 어 좋아 괜찮아 초반에 이득 많이 봤어 이득 많이 봤어 이득 많이 봤어 유닛레이디 아 도미좀 늦게 벌리네 아 좋아 좋아 아우 엘코더 엘코더 아우 엘코더 오케이 먹어 먹어 지압해 지압해 빅픽쳐 어려워 발사 발사 미사일 한번 발사하고 자 1대1 맞춰놓고요 살짝 빼주시고 탱크로다가 응수해주시고 그렇죠 헬리콥터 무빙 컨트롤 좋아요 헬기 컨트롤 기가 막혀요 좋죠 아아 뭐야 너 인마 야 아름 죽여 유닛 파급 유닛 파급 경고 적 이온캐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니 이온캐논 에바자는 유닛 파급 유닛 파급 유닛 파급 아 잠깐만 하베스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지 아니 아 이거 에바자는 유닛 파급 유닛 파급 유닛 파급 유닛 파급 아 일꾼이 죽어버렸어 마지막에 아 이끌 없을 거 아무 다 되죠 노동자는 있어야 한다 3대1로 끝낼게요 이제 안 봐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지금까지 봐준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헬리콥터는 조금 약간 안 이랬죠 아 저 문제였다 이거 이거 먼저 하고 그랬어요 이거 하면은 이거 딱 나옵니다 여기를 먹어야 돼 500원을 굳이 하라는 쪽은 이걸 빨리 먹으려고 하는거죠 이거 딱 타이밍 나오거든요 설마 가르쳐 그렇죠 쯔씨 두루두루두루룩 2호퀴런 아 진짜 2호퀴로 너무하는거 아니냐 아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2호퀴 완전 사기네 이거 아 사기네 갖고 놀았죠 형님 아 진짜 3호퀴런 아 진짜 3호퀴런 2호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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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호퀴런 이 선빵패스 선빵패스 아주 크게 잘 싸고있어 잘 싸고있어 빠른걸로 가야죠 빠른걸로 아 좀 털리는데 아 저거 안돼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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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빠져 합빠져 어거 약간 빠져 좋아 좋아 선빵 선빵 필승 들어오시면 안될껀데 분말씀이세요 아 품지어 품지어 유닛 파괴 그렇죠 파괴 유닛 릴비 유닛 파괴 유닛 릴비 유닛 릴비 유닛 릴비 유닛 릴비 유닛 릴비 아 아 형님 와 맞여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유닛 파괴 유닛 릴비 유닛 릴비 유닛 파괴 아 아 이거 진짜 내가 질게 아닌데 유닛 릴비 유닛 릴비 요걸 요걸 뽑았구나 혁중이가 우리혁중이가 아 이게 본질에 쓰면 무조건 이득봅니다 아 예 진짜로요 예 유닛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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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다 이게 예상이 갑니다 아 형님 잘 가십시오 형님 아 말도 안 돼 아이다 갑니다 아 임무 실패 5분 이따 올게요 어느 캐노를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아 혁중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무슨 말 형님 이용 캐노를 씌워야죠 형님 저는 일부러 몸을 좀 분리 냈습니다 형님 좀 아무래도 가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아 맴부 갔어 아 나 이거 질게 아닌데 와 이거 혁중아 칠판사선승제 어떨까 혁중아 혁중아 잠깐만 혁중아 혁중아 이 게임이라는 게 원래 어 듀스라는 게 있거든 듀스 듀스 모르니 듀스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모르니 듀스 듀스 듀스